1. 인데인 스타트 6강 오늘 이제 인데인 스타트 6강 마지막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원 22장 2절 또 잠원 29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먼저 잠원 22장 2절 말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번역이라서 앞을 좀 보시고 읽으셔야 될 거예요 시작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이번엔 잠원 29장 13절입니다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두 가지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생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산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섞어 살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늘 있죠 갈등이 있어요 아마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면 똑같이 다 가난하지 않도록 만드셨으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모두가 다 부자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착하지는 않아요 동등한 조건이 주어지면 모두 다 행복할 것 같고 모두 다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평화로워지지 않더라 하나님 잘 섬기지 않더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나가 7일째는 내리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6일째에 이틀 치를 줬습니다 그러나 7일째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동일한 조건인데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만나도 주셨고요 고기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만나와 고기를 먹으면서 아 풍요로운 땅 가난한 땅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신앙적인 사람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애국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어 추레웃기 16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늘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재생활 이전교회에서 하다 보면은 참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사소한 일인데 두 가지만 여러분 소개를 해볼게요 예전에 교회를 보면 본당의 왼쪽 편에 입구에서 강대상을 벌하고 왼쪽 편에 악기를 연주하는 밴드팀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늘 이게 피드백이 나와요 자리가 되게 넓은데 꼭 악기팀 앞에 앉으시는 분이 이런 피드백을 합니다 아 시끄럽다는 거예요 드럼 소리 드럼 소리 너무 시끄러운데 굳이 이렇게 밴드팀으로 찬양을 해야 되냐 그냥 피아노 치고 조용히 찬송가 하자 사실은 드럼 소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막 보금성화 부르는 것 자체가 싫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안내팀이라고 한다면 드럼 소리가 시끄러운데 굳이 드럼 앞에 앉으시는 그 성도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름이 되잖아요?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늘 불평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에어컨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분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에어컨 바로 아래에 앉아 계세요 그 에어컨 줄이면 어떻게 되죠? 에어컨이 좀 먼 사람은 더운 거예요 부채질이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여기서 에어컨 좀 켜달라는 거예요 켜면 밑에 춥탄을 꺼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담당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섞여서 함께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늘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살고요 또 좀 가진 자와 착취하는 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참 마음에 지금도 남아서 잊어버리진 않아요 누가 이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못하지만 그 목사님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가난한 자를 내 옆에 두신 이유는 뭐예요? 손가락질하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악한가를 알라는 거예요 왜요? 안 도와주니까 손 내밀지 않으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하였다라는 얘기가 좀 내면의 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가진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할 때도 많고요 좀 힘 있는 사람에게는 잘 대하고 힘 없는 사람을 천대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존엄하게 보신다 존귀하게 보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늘 망각할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많죠 가난이라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멸시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임을 본다면 도와야 될 대상이고 함께 피로를 채워줘야 되는 그런 것이 공동체이고 옆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이게 11조에 대한 얘기인데 앞부분에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특별한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8절을 보세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죠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재미있지 않습니까? 레위인에게도 분깃을 주시지 그랬어요 레위인은 분깃이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 없애시지 그러셨어요 나그네를 없애시지 그러셨어요 왜 옆에다 두고 주변 사람을 통하여 3년마다 그 해 소출에 11조를 내어서 모아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약한 자들의 도움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 안에 보면 오늘같이 현대사회, 파편화된 사회, 옆사람에게도 관심이 없는 사회 정죄는 잘하고 비판은 잘하지만 돕고자 하지 않는 극률함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수많은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여러분 안식년 희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50년째가 되면 종들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빌려왔던 땅 빚져서 뺏어왔던 땅도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저 노예로 너에게 함께 와서 살았던 그 사람도 이제는 존엄한 존재로서 해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평등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희년입니다 도피성 가난한 땅을 점령하고 도피성을 두잖아요 그 도피성이 뭡니까? 부지 중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채로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모르고 실수를 한 것일 때 보복하지 못하도록 복수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을 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피해자가 되면 눈이 돌아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수하잖아요 그럼 피해 복수가 시작되잖아요 저 사람이 존엄한 존재로 보이지 않고 원수로 보이는 순간 나도 동일하게 복수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을까 봐 도피성을 두는 거예요 피하라고 개대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제 중에 아내가 형제가 죽어서 아내가 과부가 되면 버림받을 수 있거든요 그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이삭줍기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고 나서 땅에 떨어진 곡식들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추수 다 하고 나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일부러 흔들어 떨어뜨려 더 많을 수 있도록 한례와 유월절 이방인도 거료민도 나그네도 한례만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되기로 하면 유월절에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누구나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만 은혜받도록 되어 있질 않아요 모두 함께 은혜받도록 돼 있습니다 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두가 존엄하고 모두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은혜받을 특별할 구절 내가 은혜받고 내가 깨달을 어떤 성경 말씀 나에게만 유익하고 혜택이 되는 말씀을 찾아 읽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복음을 왜곡하고 오해하면서 성경을 읽는 잘못된 성경 읽길 가능성이 크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함께 잘 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복음이 뭔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로 연보하러 가잖아요 구제 헌금하도록 선교를 떠나잖아요 고린도 후서 8장 13절 15절을 보세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예요? 만나 매출하기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좀 가졌다고 우리가 평생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세홍짐하다 내가 도와야 되는 이유는 또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균등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가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축복하고 끝나지 않으세요 잘 살라고 어깨를 툭툭 두들겨주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부여하신 이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어요 어떤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다고 구원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할 때 구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개인의 고백으로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 구원의 순간부터 우리는 가족이 생겨요 가족이 생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내가 내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나만 잘 되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 자녀 잘 되고 그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훨씬 더 이타적인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죠 복음은 나만 특별해지려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 썼던 짧은 이야기죠 동화 같은 소설인데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게 물론 시대적 배경이 있지만 핵심적인 요소는 뭡니까? 에드워드라는 왕자가 있고 거지가 있어요 닮았어요 왕자가 옷을 바꿔 입었어요 거지는 왕궁에 들어가고 왕자는 거지가 돼서 살아갑니다 뭐만 바뀐 거예요? 옷만 바뀐 거예요 옷만 바뀌었는데 어제까지 거지였는데 왕자 취급해주더라 어제까지는 왕자였는데 거지가 돼서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왕자라고 그래도 이 얘기를 통하여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은 옷 하나로 판단하는 시대예요 옷 하나로 여러분 왜 우리가 막 명품 입고 그래요? 왜 좋은 차에 그렇게 목말라 하십니까? 사람들이 그것으로 나를 평가할 것을 알기 때문 아니에요? 그것으로 평가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도 자꾸 어떻게 돼요? 교회 가가지고 뭐 하나 좋은 옷 걸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뭐 자꾸 자격 갖추려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한국 문화는요 체면 문화가 있어요 유교 문화긴 한데 이게 때로는 좋고요 이 복음으로 들어갈 땐 참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를 체면이라는 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는 건 좋은데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자꾸 착각을 해요 가식이 되고 위선이 될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 웬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웬 말입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걸친 화려한 옷들을 벗으라는 겁니다 벗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욕하면 결국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한국 목사님 아니니까 마음 놓고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참 별 얘기별 얘기를 안 들어야 되는데 듣게 돼요 미국 목사님이세요 유명한 목사님이래요 인싸시래요 인스타그램에서 아마 팔로워가 엄청난가 봐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이 제가 기억도 안 납니다 몇백만 원짜리 딱 걸치고 와서 딱 롤렉스 시계 차면서 딱 마이크로 양말이 몇십만 원짜리고 혁디가 가죽인데 악어 가죽인데 몇백만 원짜리고 옷에다가 예수 이름 써가지고 몇십만 원에 팔고 그러면서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늘 이런 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정도도 못하냐 하나님이 주신 복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복이나 누리라는 것인지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주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분들이 많고 할 때 철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볼테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가이기도 하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나 태생이 아닌 미덕이 차이를 만든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평등해요 근데 우린 자꾸 겉옷 가지고 차이를 만들려고 그러고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구력 가지고 차이를 만들어서 내가 좀 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에 너무 목말라 있어요 근데 이 볼테르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우리는 평등한데 오히려 차이를 만들어내고 싶으면요 여러분 미덕을 가지라 이 미덕이라는 게 뭡니까? 도덕성이에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성입니다 겸손함이에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으로 차이를 만드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또 우리는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그런 실수를 했던 것처럼 선민의식이 너무 왜곡되어지면서 특별하다라는 특권의식만 갖게 된 오류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기득권층입니다 부응하는 동안에 누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겸손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득권이 되고 특권이 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 중환이라는 이때가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때잖아요 조금 이타적인 마음으로 돌아가는 때 아니겠습니까? 타인에 대해서 죄를 지적할 수는 있죠 우리가 종종 하는 얘기 있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사람은 극률이 여겨라 그런데 우리는 죄와 함께 사람을 도매급 취급해버리는 게 지금이 현대의 정서입니다 사회면을 한번 보세요 저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하지만 그 사람에 가까운 여러분이 가족이나 이웃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면모가 있을 것이에요 그도 극률이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죄는 없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루키 아시잖아요? 루키의 이야기가 뭡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이스라엘 땅에서 기근이 드니까 나오미의 가족이 그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떠난 거 아니에요? 몇 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남편, 아들 다 죽고 재산 다 업고 거지가 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나오미를 아는 친구고 이웃이라면 그 나오미를 어떻게 맞았을까요? 요즘 사회면을 보면 아마 댓글이 엄청나질 겁니다 저 인간, 베들레헴 버리고 가더니 쌤통이다 저 인간, 아직도 안 죽었어? 어떻게 아들하고 자식은 다 죽었는데 지만 살아왔을까? 완전히 거지가 됐네? 수천 개 댓글이 달릴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 하시겠어요? 나오미를 향해서 자기만 살겠다고 이방 땅을 떠난 그 여인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여인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요 아주 얄미울 정도로 잘 풀려요 아주 얄미울 정도로 잘 됩니다 그냥 가는 곳마다 보기고요 하는 일마다 보기예요 저라면 짜증났을 것 같아요 왜 저 인간 저렇게 잘 되지? 마침 추수 때 돌아와가지고 마침 이삭죽기가 한창일 때 와서 먹고 살고 마침 그 밭이 부요한 친족 보아스의 밭이고 마침 보아스가 그 며느리 루스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혼도 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의 가문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해세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제가 구원받은 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이뻐서 구원을 하셨을까요? 없어요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신약성경 보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쨌든 좀 나빠요 소경됐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궁금함이 있는가 하면 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을까? 저거 부모가 죄진 거 아니야? 엄마 죄일까? 아빠 죄일까? 아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좀 잘못되거나 실수하거나 어디 뭐 아프거나 뭐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거나 저 집에서 뭐 재산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우리는 극률한 마음보다 뭐가 먼저 들어요? 저 사람은 왜 하나님한테 저런 벌받았을까? 왜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풀릴까?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이분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영은 굉장히 고결하고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육체를 쳐서 고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장애가 있잖아요 귀먹으리라든가 소경이라든가 문둥병이라든가 이러면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이 되었다라는 성육신을 믿질 못했어요 왜? 어떻게 이 쓰레기 같은 더러운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냔 말이에요 그걸 안 믿었습니다 그 정도로 영과 육을 분리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귀머거리를 위해서 신이 귀머거리가 되시는 거예요 소경을 위해서 소경이 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인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극악무도한 죄인 맞으신가요? 대답이 어렵죠 죄인이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럼 여러분의 죄가 어디 갔어요? 여러분의 죄가 사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죄가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께로 다 간 거예요 예수는 죄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버려요 버림받는다 왜? 죄인이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가 단 하나도 남김없이 그분에게 쉬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죄만 쉬어집니까? 온 인류의 죄가 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소경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을 띄워주시죠 이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소경을 보고 저주합니다 우리는 귀머거리를 보고 저주합니다 나랑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보고 저주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저주합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인간 저주받았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난 다 끝났어 난 망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죄인된 예수를 살리십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죗덩어리를 주님은 살리세요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의일 아닙니까? 그 죄로부터 해방됨으로 우리의 죄도 해방받는 것 그게 부활의 의미죠 소경을 눈을 뜨이게 하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여시고 죄인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저주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세우세요 그러므로 나도 살았고 내가 그렇게 저주하고 험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살리실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러므로 제가 오늘 예배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처럼 저는 일평생 헬세대로 살아야 된다 은혜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에게 죄도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우리가 그 거룩함을 갖추려다가 이분법적인 사고로 사람들 저주하고 심판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나는 저런 부류 사람 아니야 차별하고 그렇게 살다가 본인도 거룩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의 의의가 커지면 예수를 붙잡지 않아요 저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모자라도 자격 없어도 갖추지 못해도 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나의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내 자녀다 안아주실 거예요 그게 일평생 우리가 걸어가야 될 복음의 길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평등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대인에 나와 있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작은 자가 예수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자가 예수시다 작은 자가 예수시다 제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1조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들어요 수입의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매출의 11조를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성경에 무슨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11조를 그렇게 10원 한 장까지 깐깐하게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직장이나 회사나 가정에서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11조의 액수가 적더라도 그 직원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보금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11조가 결국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쓰여지는 물질 아니에요? 그 정신이 안 담겨 있는데 그 돈의 액수를 10원까지 맞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인이 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예수님은 오히려 두 랩돈의 과부를 칭찬하시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돈의 액수가 크다 가장 많이 넣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은 성전세 받아가지고 배불렸던 것도 아닙니까?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두 랩돈에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착각해요 종교 활동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11조 10원짜리 한 장까지 맞춘다고 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대잡하여 이게 주님이시거든요 비유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의롭다 칭찬받는 사람들은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언제 돌봐드렸어요? 저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요? 본 적도 없는데요? 내가 예수님 잘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가 살아가면서 말이야 일상 속에서 가난한 사람한테 옷 주고 병든 사람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음식 대접하고 그때 그 사람이 나야 그때 그 사람이 나야 우리는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인사 한 번 잘하는 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그때 그 사람이 나야 우리의 친절 한 번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린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한다면 말이죠 예수님은 소자 가운데 있다 작은 자 가운데 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소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받기 위해 베풀지 말라 우리가 평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많은 것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받기 위해 베풀지 말라 기부앤테이크를 너무 염두에 두지 마라 물론 이 시대는 받은 것도 까먹고 안 돌려주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베풀이라는 것은 사실은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때가 많아요 연보도 그렇고 누가 보면 14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예수님도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정수가 적혀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구제하는 일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국음 6장 1절로 4절 좀 길지만 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종교인 되면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11절 10월 한 자까지 맞추는 거 거기에 복이 임하지는 않아요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우리는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너무 혈안이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죠 그러나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만 말고 행동하십시오 평등하게 사람을 대한다는 게 이론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존엄한 존재로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배달 많이 시켜드시잖아요 배달하러 오신 분들 혹시 마주치게 되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참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세요 어제 저희도 배달 저녁에 시켰는데 비 오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비유를 잔뜩 맞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어쨌든 사건 사고가 좀 있어서 불평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해드렸어요 너무 고맙다 하고 제가 의의를 죄송하다 하고 저는 그런 것 하나를 하나님 보신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종종 교회로 도울 곳 없는지 문의가 많이 와요 실제로 어떤 분은 대학생들 요즘 학자금 대출이 있으니까 이자 갚는 데 좀 써달라고 헌금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지원하는 일들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올해 어떤 학생이 이제 졸업해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또 우리 청년부 교육자 통해서 좀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이렇게 되돌려주고 싶다 본인도 작지만 헌금을 통해서 또 이것이 선순환대로 하고 싶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젊은 청년인데 또 어려운 사람 돕고자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런 물질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잘 챙기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늘 꾸준히 한결같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목사님 중에 최근에 이사하신 분이 계세요 김모동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사하셨어 지금은 이제 출산하셔가지고 애가 얼마나 울고 그러겠어요 새벽에 깨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사가 가지고 아마 아랫집 사람한테 좀 배려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선물 걸어놓으려고 마주치면 요즘 코로나 때니까 그렇고 해서 문거리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려고 갔는데 문거리에 이렇게 걸다가 도어라 버튼이 눌린 거예요 띠띡 이렇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안 만나려고 몰래 걸고 가려고 했는데 손이 띠띡 하고 눌려져가지고 막 얼굴 뻘겨져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걸어놓고 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육자 시간에 그거 막 얘기하면서 그래도 제가 이웃하고 배려하면서 하려고 하다가 괜히 실수할 뻔했다 그런 얘기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 재밌는 에피소드지만 그거 누가 보셨을까 저는 좀 위아래 사람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겐 작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전환해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좀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이웃을 보는 눈들이 평등하다고 그럴까요? 존엄하다고 그럴까요? 좀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부지중의 우리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꼭 내가 뭐 한 거를 알리길 원하잖아요 그게 자기 의란 말이죠 그런데 앞서 예수님이 의롭다 한 자들도 그렇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특징이 뭐냐면 은밀해요 부지중의 합니다 마음으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드리려고 하죠 이게 신앙에 우리가 꾸준하게 몰두해야 될 방향입니다 다음 주에 부활절 헌금도 이런 데 쓰려고 지금 리스트를 정하고 있어요 우리 미랄복지대단에 아시는 그 사무국장님이 장애인 한 아이가 수술을 받는데 그 기금 모으고 있다고 그러죠 저희 돕고 있는 마중물 북한 자녀들 지금도 뭐 거기서 활동하고 아이들 방과에 돌봐주고 참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계시죠 또 좋은 공부반이라고 보육원 아이들을 데려다가 초등학교 앞에서 학원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파장동 카페도 지금 2층에 들어온 보호시설 아이들 바리스타 만들려고 그런 커피 교육하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쓰면서 소통하고 그 아이들이 재활되기를 원하고 있죠 자살방지 요즘 유보된 자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도 안 하다가 이제 좀 경기가 풀리면서 앞으로 자살률이 높아질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라이프 호프 같은데도 할 곳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주변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라요 결론을 짓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으로 결론을 짓기를 원하는데요 10장 35절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실 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주기 원하느냐 37절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게 늘 우리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나 좀 얘기 들어줄까? 그랬더니 아,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송물로 주려 함이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존엄하게 여기고 평등하게 대하고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나의 탐욕스러움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또 십자가 아래서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대인하십시오 한 주간도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시고 친절하시고 배려하시고 돕는 손길 되셔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혜받고 복받는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할 텐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오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 번이요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온전히 죽게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매하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이런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에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마음의 풍랑이 선포합시다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석한 주만 보이도다 구석한 주만 보이도다 구석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조용히 반주를 들으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늘 존재해요 더 인정받고 더 특별한 존재처럼 부각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처럼 옷 한 벌로 우리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안에서 하나잖아요 모두 다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의 보혈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이르게 된 헷세드의 혜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차이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더 영적인 사람들이 되세요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죄와 싸워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 외에는 우리가 모든 같은 형제와 자매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 조용히 먼저는 내 가족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극률이 어기겠습니다 존엄하게 보겠습니다 존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겠습니다 조용히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한글자막 by 박진희